자, 울프가 뒤쪽에서! 어, 이건 괜찮죠? 자, 울프가 뒤쪽에서! 어, 이건 괜찮죠? 자, 이제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자, 뒤쪽으로 들어가서! 자, 뒤쪽으로! 자, 이게 올라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아, 울프가 뒤쪽으로 잡았죠? 울프가 뒤쪽으로 잡았죠? 아울프까지! 둘이 한 자로 있습니다. 자, 빙빙빙빙빙! 진격파! 또 가셨어요! 빙빙빙빙! 정발로 끓이고! 오융! 자, 밈풀까지! 자, 빙빙빙빙! 빙빙빙빙! 와, 솔바웃판! 다, 복북까지! Avec 환자들 함께 해주고 이거 지 recharge. 네! ulate Rob better than me 그게, 거기서 은은이 라인이 저렇게 있으면 밍을 만들기서 손님. klim你好 메이플 오자마자 멘덕장에 잡았어 메이플 오자마자 멘덕장에 진겨받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다 날아가는 건 존재시고 일단 나머지 재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데이지 다시 한 번 등장 아 또! 또 치매컷! 그 사이에 배필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선스가 번개되면서 경기가 깡나미라 엘스테이 대역전태 오... 저봐요 저봐요 이 곡 가사가 쏠로케 타가려네요 5, 6, 6, 7, 4 3, 2, 1 네, 2, 3, 2개 호니가 오버하다가 잡아야 돼요 오... 호니! 호니가 오버하다가 잡아야 돼요 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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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니가 오버하다가 잡아야 돼요 호니는 위험한데요 호니도 어려울 듯! 이건 잡힌 방향이 되었으니 이건 봉 맞아봐요 설마! 설마! 이게 얼마나 플래쉬부즈가 지금 조급하며 라인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 테이프 팀장 플래쉬부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침착함을 밀었어요 아! 아! 죽었을놈 벨티가 잘 막아보고 있어요 벨티가 돼지탕 하나씩 꺼지고 아끼던 이게 결론이 아! 에델즈가 전차 그동안 후니는 과탐 밀고 있어요 버프가 전달됐습니다 후니에게 1대3인데도 이게 보기의 느낌이 아니더라도 지워삭힌이 지워삭힌이 쿨타입이니깐요 승고 지속력으로 승고기의 온구나 와! 렛에이팀 집을 복수워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바깥에 닿긴 거실데 못 나갑니다 creak geworden 성공 성공 심벅은 감염 다 분대 또 왔어요 우리가 M&E가 잡았어요 자 우리 그동안 못먹고 어떤걸 먹어야 게말둑니다 이거 끊어주고 10분이 되지 않았던 현잔데요 아 근데 부시 때문에 우리 하나 못잡아요 와 이걸 3대2를 30분 컷으로 하네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에서스 안 때리고 우물 안 주고 두드립니다 와 저거 백진체로 넘었어요 에서스가 버스됩니다 장기가 끝납니다 3대0완성의 에서스앤라가 공원 와 5명을 스코어 스타가 만든 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플래시 홀보스가 몸소 지어냅니다